쥬리인강이 10개인 이유 이게 뭔 10개이야 이종보통 이종소형 어? 바이크 타? 나랑 똑같구만 그리고 나도 10개이야 아 10개야? 확인 이게 뭐노? 싸이가 강남뽕에서 못 벗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 미국 백악관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공연 야 이거 오바마 앞에서 이 아저씨 저기 아니야? 그 조지 아저씨 아니야? 뭐였지? 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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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저기잖아 그 옹 퀸 맞지? 프랑스 에펠탑 2만명 단체말춤 이야 어마어마했구만 MC해머 MC해머가 미국에서 어떤 존재야 대체? MC해머 MC해머 막 노래를 부르잖아 이상민 아저씨도 그러고 이 아저씨 그거잖아 뜬 두르르 뜨르 뜨르 케찹스틱 이거잖아 맞지? 유재 유재석급이야? 아 진짜로? 어우 음 그래? 아 80년대 최고 히트였 최고였다고 음 응 뉴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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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 뉴 챔프급은 뭐야? 뉴 챔프 아직 방송 잘하고 있냐? 뉴 챔프 슈퍼스타 뉴 챔프 휴대전지 너 어느정도 메여? 내가 이정도 한다 뭔가 한 filming 와 나 진짜 깜짝이야 진짜 운전한 건가 나 정신과가 간다고 정신과 간다고 그랬었어요! 이왕 하아 사이 디카프리오 힐튼과 수친구 됐다 일고수 일투족 화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제라드 버틀러 페리스 힐튼 300의 적이 아니야 제라드 버틀러 VIP룸에서 지렸다 친구 만나러 간다니까 미국 지인이 전용행길기를 빌려준 필라델피아 뉴욕까지 같은 연예인들끼리도 누가 잘나간다 잘나간다 그러면 어느정도 그냥 잘나간다 인기 최고조에 달리고 있다 그러면 그냥 돈 좀 버는구나 벤틀리 타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도 어느정도 급있는 연예인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전용행길기는 정말 연예인들 중에서도 완전 상연예인일 거 아니야 반기문 사무총장 뉴욕 타임스케어에서 매년 열리는 새해 카운트 이 정도면 못 잊을만 하다고 싸이는 진짜 정말 못다 이룬걸 다 이룬거네 어떻게 보면은 가수로서 최고 정점까지 올라가 버린 거네 솔로 가수로서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BTS가 그렇게 됐으니까 싸이 신곡 나왔어요 진짜요 수지랑 같이 나왔습니다 수지랑? 오 진짜? 셀럽이란 노래입니다 셀럽? 바로 안들어줄게 저작권 걸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남친 주지의 담뱃빵 했던 팸이 판결 나왔다고 남친 중요구의 담뱃불 고문을 했다 6400만원 배상 판결에 떴다고 아니 뭐하다가 소중이에다가 그렇게 담뱃빵을 냈대요 아니 본인이 가져다 된 것 같은데 그 부위에 지을 때까지 본인은 뭐한거람 즐기고 나서 족뺨질 오지네 일부러 이러는 것 같지 않아? 베베 꼬여갖고 야 고안 따뜻하게 데펴줬구만 싫으면 도망갔어야지 시발로마 헐 같은 그 여시 회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야 싫으면 피했어야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미운 댓글을 달고 이런 빠은 댓글을 달면서 더 열받게 하는 게 미러링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의 얘네들은 이런 활동 자체를 하나의 사회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권신장을 위해서 단단히 미쳤네 아 클빵 마련네 클빵 마련대 미친 새끼네 이거 아니 진짜 클빵 마련대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들 단톡방 특징 단톡에 TMI 자기 자랑 좀 많이 하는 편 알고 싶지는 않는데 와웅 그 부럽다 여친이 졌어 이런 10개의 같은 채팅을 친다고? 이런 새끼들이 있어? 진짜로? 실제로 존재해? 나 진짜 니네 세대가 싫다 10대 20대 초반 10대 아니 20대 중반도 이러네? 여자친구가 졌으면 나 바로 어쩌라고 시발려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 이런 짓을 해? 여친한테 선물 받았다고? 헐 대주주 톡방 지분 90% 이상 독과정 영양간은 별로 없어 아 배 터지겠다 아니 안 웃긴가? 이거 나만 웃겨? 아니 내가 하던 말 계속 해야겠다 그래 서울대 어쩌저쩌 나는 약 약간 내가 좀 입 터지면 약간 이런 스타일이긴 해 말 존나 많이 해 단톡에서 기분 좋으면 내가 이 지랄 하는데 나 이 지랄 좀 많이 하긴 해 살짝 보여줄까? 아니? 아니 아니야 봐봐 보여줄게 존나 멋있네 랭선친구말곤 없냐 3번 냉동인간 불렀을 때 한참 뒤에 대답하고 아 6일 뒤에 대답하고 아 꺼져 이러고 보살 아니 근데 그거 있지 않아? 그 말풍선 길게 누르면은 답장이라고 있잖아 그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답장 보내면 되잖아 답장 보살 온갖 개소리나 잡담에 다 대답해줌 착해서 이러는 거 같아 아 콧박이들이 많이 이러긴 해 내가 막 이랬다 저랬다 뭐 이랬다 아 그랬구나 그러셨군요 이러면서 이 얘기 많이 들어주던데 응 나도 약간 이런 타입 이응이응 똥 퍼 똥 존나 퍼오는 거 근데 똥퍼들이 난 똥퍼들 좋더라 단톡방에 있는 똥퍼들은 되게 좋지 않아? 가끔씩 존나 웃긴 거 퍼줘 그런 개빡애고 단톡방 똥퍼들이 난 좋더라 응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 뭔가 이야기거리를 계속 만들어주잖아 난 똥퍼들 좋아 강호동 이경규 밥 같이 먹을 사람만 찾음 저녁 같이 드실 분 하하하하 이거 또 나야 어 방송 끝나고 나면 적적해가지고 6시에 새벽 6시에 이 새끼들 다 자고 있고 아니면 저 회사가거나 다들 자기 일이 있는데 야 밥 먹을 새끼들 없냐? 어 국밥 먹으러 갈 사람 국밥바리 가자 이러면서 매일같이 6시에 항상 올려 독백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많아 옵적 말은 없는데 대화 내용 다 꽤 차고 있다 대부분 이렇지 않아? 단톡 그냥 하루 딱 복귀를 하는 거지 무슨 내용이 올라가는지 무슨 내용이 올라가는지 이러면서 자기 전에 한번 쓱 보고 그러다 자기가 좀 관심 있는 내용 나오면은 답장 보내고 이거 나야 섹스충 자수성가 알파메일 발라더 누구야? 메리미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등 히트곡을 부른 가수 마크툅 소속 회사 없이 본인이 혼자 기획하고 작업해서 음원 수익이 전부 자기 거라고 이야 성수동 트리마지 살고 있고 35억짜리 이야 마크툅 지리네 돈도 시원시원하게 쓰는데 많은 명품옷과 고가의 시계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진짜 와 미쳤다 발라더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취미는 헬스 제발 고추 3cm 대단하다 1인 기획사에다가 멋있다 저거 뭐냐? 박현우 아저씨인가? 복권 22억 당첨됐대 주먹이 운다 출신 유명 유튜버 로또 1등 당첨 당첨 후 전화번호까지 변경했다 케이블 격투기 예능 주먹이 운다 출신 부산역객 17억 이상 조작이라고 이게? 조작이라고 이게? 이게 조작이야? 방송에서 굴어라고 얘기했었다고 아 그래? 왜? 왜? 굴어치세요 박현우 씨 굴어치지 마세요 뭘요? 굴어치잖아요 굴어치지 마시라는 거죠 나이가 있다고 하니까 30대 아니니까 근데 구라라고 하니까 안도에 한숨이 나오지? 나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떨 것 같아? 여러분들 기분 편안 ㅈ같다고? ㅈ같애? 안되겠다 나 이제 오늘부터 로또 하나씩 사야겠다 하루에 하나 한장씩 사줄게 진짜 아 나 최근에 죽는 꿈 꿨잖아 내 자신이 죽는 꿈 나 꿈도 잘 안 꾸는데 그 꿈이 뭔가 리셋되면서 엄청 좋아진다는 의미였는데 로또 사면 그 꿈이 이루어지려나? 응 내가 죽는 꿈은 좋은 꿈이래 요즘 30대 패미가 많은 이유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뭐하노? 아 우리 때 얘네들이 커서 30대가 됐다 08년대 충원구에서 자신의 미니홈피 호주의 수를 올리려고 왕따를 패는 모습이라고 저 가해자는 반성업 잘 살고 있겠지? 넌 패미 욕하지 마 내 세대이긴 하거든? 때리는 척하는 거 아니야? 우리 때도 여자는 안 팼는데 아닐 듯? 아닐 듯? 90년대에 결혼하면 뒤풀이 코스가 있대요 신랑이 신부를 안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계단 오르기 끝나고 나면 녹초가 된 신랑은 다시 발목에 묶여 공중에 매달리는 2차 간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발바닥을 몽둥이로 뒤지게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신던 구두를 꺼내갖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갖고 술을 매겨 그 다음에 차에 매달려 달리기 그 다음에 이제 계란 노른자 키스 신랑을 달다가 놓쳐가지고 떨어져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애들 보기 안 좋았다 또 또 조팔륙이야? 저래 놓고 씨발 어유래 옛날에 졸업식 하면 밀가루 폭탄 맞고 그랬는데 약간 그런 잔재지 근데 추억은 됐을 듯 저 중에 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없어 일상 속 자각하지 못한 성차별 표현들 군인은 병역 피해자라고 불려야 되는데 나라를 지키는 군인 대우는 커녕 무시와 멸시만 받고 청춘 2년을 고생하면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까지 착취당한 후에 제대 후에 후유증과 군대 내의 문제로 고생한 사람들을 군인이 아닌 병역 피해자로 부르는 건 어떨까요? 음 저게 진정한 미러링 아닐까? 초딩들한테 DM 온다는 UFC 김동현 스파링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콘텐츠 보고 스파링 도전 메일이 종종 온다 유망주나 선수를 지망하는 꿈나무를 응원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한 달 전부터 초등학생들을 갖고 보낸다 귀여운 질문들이었는데 전국의 초등학생 DM 내가 너보다 쌤 쫄? 어쩔 TV 오랜만이네 동현아 다이함까? 우리 동현이 인천 서구 단봉초로 오시죠 다이함 깨게 다이 깨자 요즘 초딩들은 다이 한 다이 하자 그러네 한 다이 깨자고 저게 좀 멋있나? 어 07대장 김준이라고 초딩새끼들 쇼츠 보일 때마다 악플 마렵다고 난 그 채널이 대박인데 뭐였지? 메갈 뭐 꽃잎 찢어버리는 채널 채널 운지향이다 개새끼들아 뭐 이렇게 초등학생 뭐 이런 썸네일이 있고 뭐 이거 하던데 그거 뭐지 여러분들? 그거 그 제목 뭐였지? 페면 더? 아니 정말 무섭더라 어둠이 초딩 서초동 불도 김준한테 걸리면 포트는 존나 찢긴다 화이콘 존나 예쁜 내 얼굴, 한남중들이 보면 부들부들하고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거 알면 어떡하냐 한남중킬러 DJ 조사야 이 나이에 참... 아니 초딩들이 어디까지 간 거야? 아... 아... 주작이야? 아... 아이고... 미래가 밝다 기대되네 주작 이래 주작 초딩 그 유튜브 영상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했나보다 아이고야 이 부분 오랜만이다 너무 좋아 이거 IMFJ의 가면 IMFJ라고 불러요 IMFJ는 마주하는 상대마다 각각의 맞춤형 가면을 쓰는 편 오 나 이런 사람 본 거 같아 그니까 나랑 있을 때랑 또 친구들끼리 그니까 둘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맞춰지는 그런 맞춤형 그니까 성격이 메타몬 같은 어...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지 이걸 페르소나라 그래? 아 진짜? 얼핏 보면 그냥 사회화 된 것 같지만 IMFJ에 가면은 좀 더 디테일함 오 내가 말했잖아 메타몬이라고 그놈의 조우 BTI 맹신도 세기들 다 뒤졌으며 아냐 근데 꽤나 맞아 진짜 꽤나 맞아 그거는 상대방의 성격, 취향, 화법 등을 주의깊게 살핀 후 파악이 되면 내 설정값을 그한테 맞추기 시작한다고 1대1 맞춤 설정값이다 보니 여러사람이 있으면 오류가 잘난다고 아우 야 나 이런사람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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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들켜서 X같다고 왜 컨셉 잡냐 그러면 존나 당황스럽다고 근데 조금 역겨울 때도 있어 뭐냐면은 나랑 있을 때 되게 저 뭐 편하게 해주고 막 그런데 이제 누가 딱 왔어 근데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누가 딱 오면은 그때부터 뭔가 나한테 되게 쌀쌀맞게 굴고 아니 동성끼리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무섭네 난 저런 상태 별로인 것 같아 난 이제 안되겠다 INFJ는 이제 우리 단독방에 들어오면은 바로 퇴출시킨다 시발남들아 안정환 아저씨가 그 같이 그 볼 차는 거 뭉쳐야 쏜다 뭉쳐야 찬다 이런 거 하잖아 그 예체능 조세호한테 저 30년산 위스키 되게 비싼 게 있었는데 마시고 싶어? 세호야? 아 언젠가 마실 날이 있겠죠? 그랬는데 자다가 일어나니까 옆에 30년산 위스키가 있었다고 야 절친한테만 베푸는 호의라고 아이씨 내가 안정환 절대 그런 사람 아닌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네 지연했어요 이런걸 지연해 이 아저씨는 김성주 아저씨 피절은 리얼이야 맞아 되게 솔직한 타입인 것 같아 김성주 아저씨가 저는 이경규 아저씨랑 해갖고 김성주 아저씨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술 먹었는데 자기 말 안 듣고 살짝 졸고 있었다고 이경규 아저씨가 그 맥주 캔을 갖다가 얼굴에다 던져버렸대 어 그 좀 맥주 캔에 맥주가 좀 들어있었는데 얼굴에 던져버렸대잖아 이 사람 말하고 있는데 자냐고 그랬대 이정재도 현대블랙카드 블랙카드 그거 아니야? 돈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 이거 원래 GD가 갖고 있었잖아 부자들의 상징 블랙카드 현대카드 정태형 부회장이 직접 전달해줬다고 와이표야 예? 문 닫은 저기 방충망 닫아라 이거 모기 들어갔다 방금 방충망 닫혀있어 모기가 있다 야 닫혀있습니다 방충망 있는데도 방금 내 앞에 모기 한마리 날라다녔어 뭐야 여기 닫았어? 예 저기도? 예 근데 모기가 있어? 미쳤나보다 갑자기 쳤네요 고층인데 여기 모기가 들어오네 보이면 죽일게요 야 예 쿠키 하나만 더 줘 키라미스 쿠키 일반 쿠키 있습니다 티라미스 쿠키 티라미스 쿠키 일반 쿠키 있습니다 아까 먹었던 그 쿠키가 난 제일 좋아 네 티라미스는 바나사 안되실까? 티라미스는 그 초코야? 네 너 몇 개 먹었어? 쿠키? 한 개 먹었습니다 한 개? 예 한 개 더 먹어라 네 흠이다 줘 어 이게 콘서트 아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거 보면 줘봐 뭐뭐 있어 가지 어때요? 어 아 이 쿠키 남이 사준 쿠키라 그래 내가 사준 쿠키면 절대 안주지 내가 사준 쿠키면 절대 안주지 종류가 이거야? 앞이 부서있어요 밤보르 이런 거를 너네가 먹어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응 아 자라한테 이거 줘 어 이거 아니야 자라한테 이거 줘 손소매를 줘 손소매를 줘 나초 치즈? 이걸 네가 먹어 어 이거 자라한테 줘 오리지널은 먹지 마잉 오리지널 형 거다잉 자라 밥 줘 이제 그만 먹는 거야 네 채팅창에 방금 코트 착해 나왔는데 네 아무튼간에 그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이 직접 전달해줬다고 456번 VVIP 현대 블랙카드 연예비 250만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신용카드라고 크으 더 블랙 연예비가 250만원 1년에 이 카드를 쓰려면은 250만원 그리고 아무나 발급 안해준다는 거 거기다가 이 카드가 발급되려면 8명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발급이 된대 미쳤다 미쳤어 이 사람의 재정상태 이 사람의 어떤 그 저 응? 신용정보 앞으로의 뭐 그런 것과 다 보나? 야 무슨 카드 하나 발급해 주는데 8명이 붙어서 그러냐? 에바 아니야? 응? 왜 그러냐면 갑자기 막 5억을 긁었어 다음날에 막 6억 긁어버려 11억이잖아 어? 순자산 190억 이상 연봉 15억이 최소 소비 금액 2억 가입비는 1000만원 연예비 300만원 이상 블랙 익스프레스 카드였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할까말까 고민할 거 아니야 그만큼 써도 쓸 정도가 능력이 되는 사람들 어 그사세네 그사세 응? 저는 배민 블랙카드는 있어요 응 저는 배달의 민족 블랙카드 있습니다 배민에서 저를 좋아하거든요 야 야무지네 지디 배용준 이정재 전지연 방탄소년단 진 헤이 저걸로 비행기 타면 무료로 퍼스트 클래스 배중 저걸만 해도 홍보금 그니까 야 왜 블랙 익스프레스 카드 실물 본 적 있는데 카드 바디가 티타늄입니다 아 진짜요? 야 왜 읍탄이라 그래 읍탄은 빼? 왜 왜 읍탄이라 그래 군대 간대잖아 무조건 갈 수밖에 없겠드만 우리나라 상위 0.05% 한 달에 최소 천만원 소비하는 월천 고객님들을 위해 발급한다고 항공 좌석 1등석 무료 업그레이드 거기다가 VVVIP 버전을 해주세요 사용 가능 이게 뭐야? VVVIP 버전을 해주세요 해줘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음 해줘 해줘 이런 게 다 가능해? 야무지네 그럼 저거 가지고 월미도 저기 월미도 가가지고 오뎅 먹을 때 해줘 이러면 어떻게 돼? 칸 안 된다고 하겠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맞아 맞아 하하하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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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슐랭 레스토랑 전시회 예약 구매대행 여행지 보험 처리 제휴 골프장 미쳤다 그럼 이런 비싼 연회비 어려운 심사까지 통과하면 써야 되냐 항공사 무료 1등석 최고급 식당 최고급 식당 전시회 구매대행 요청 가능 하하하하 쿠트형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꽃카드로 결제하면 대강지하 보여줘 여행지 보험 처리 및 여러 제휴 골프장 우대 기능 미쳤다 야 근데 왜 쿠키를 왜 자꾸 냉장고에 넣어놔갖고 이렇게 차갑게 만드니 응? 제가 봤을 땐 약간 상할까봐 요즘 날이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먹기 한 두 시간 전에 빼놓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잘했다 아 존나 부럽다 저기 성공의 상징이네 블랙카드 크 클라스3네 딱 봐도 여대생처럼 보이는데 또래 친구들 마..말이 돼? 말도 안 돼 주작 같은데 나 영상 좀 보면 안 돼 영상 없냐 이거? 존나 궁금한 채널A건데? 채널A 100세 프로젝트 쳐봐봐 라훈아 맞아? 맞아? 오 나옵니다 진짜 링크 줘봐봐 짤네요 방송에서 존나 오더샵 넣은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데 이것도 50세야 말도 안 돼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영상으로 오케이 링크 봐야겠어 말도 안 돼 뭐야? 뭐야 몸에 좋은 거 계속 먹으면서 티로미어의 농화를 늦추면 반응해 맵인가요? 엄마 뭐야 저거 야 저거 뭐야 존나 커 팔이 시발 뭐 바퀴벌레같이 존나 크네 야 야 집에 왜 저런 게 자꾸 날라 들어오냐고 야 뭐야 팔이 저렇게 커? 아니 보여달라고? 가만있어봐 내가 찍어서 보여줄게 야 살충제 할라 그래? 아니 이걸 때려 잡아야죠 저 안으로 들어갔어 어이 나오시오 나오시오 들어갔다니까 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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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 팔이가 말팔이여 요만해 응 잡아서 자라 줘라 예 특식이다 특식 왜 어떻게 들어왔지 대한대가 올게 야야야 네? 야 잡어 어디있어요 어디있어요 아무튼 입말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저기 엄마 오하 야 뭐해 저기있잖아 빨리 잡아 무기가 버려졌어요 요기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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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빨리 야 빨리 잡아 도망간다니깐 내밀으면 어떡해 어디요? 넘어갔다고 이리로 이리로 넘어갔다니까 뭐하냐? 맨 처음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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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네 머리 위에 바로 있어 됐어 됐어 나오면 잡아라 그걸 못 잡는다 여기 있다니까 여기 안에 들어갔다고 나오면 잡을게 나오면 그래 나오면 잡아라 잡아라 들어가 있어 야 몇 분 몇 초에 나와? 이거요? 응 마스크 벗는 장면이 38초예요 38초? 벗는 장면이 30초부터 오면 되겠습니까? 28? 28에서 30초 최현우 씨 쇼호스트야? 쇼호스트야? 워?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와 진짜 실화였네 더 이쁜데 영상이? 어떻게 53세냐? 와 지린다 동화는 좋은 것이요 동화는 좋은 것이요 동화는 좋은 것이요 동화는 좋은 것이요 흐흐흐흐흐 형님 289개 리액션 안해주시나요? 취업계획 289개 샀었어? 아이고 미스테잭이 입벌 구개를 쌌었구나 아이고 취업했어? 그래 제가 고맙다 아이고 고마워 제가 눈인사 리액션 해줄게 눈인사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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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있어요 예 개가이 놓쳐먹네 키우키우 아니 뭔 소리야 완전 저긴데 남편한테 니코틴 미숫가루를 그러니까 미숫가루를 매일 아침에 타줬나봐 근데 거기다 니코틴을 항상 타가지고 무기징역 무기징역을 매겼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근데 아직 선고는 아니야 구형을 내렸다 이거랑 선고랑은 좀 달라 니코틴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살해한 혐의 니코틴 섞은 음식을 또 매겼대 약간 그거네 친절한 금자씨네 친절한 금자씨네 그래서 그러잖아 누구 죽이려고 계속 거기다 락스물 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숟가락 따먹이면서 죽어? 잘 죽어? 이러고 주잖아 친절한 금자씨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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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시발 그만 좀 죽여 카레의 계곡에 이젠 미숫가루야 바로 남김없이 삭삭 비워줄게 고유정이 예약한 키즈 펜션에서 졸피뎀을 카레에 넣은 이유는 졸피뎀이 퍼져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눌 때 정신이 혼미할 때 존나 잔인하다 어우 넘어가겠습니다 미쳤나봐 카레로 죽이고 어우 무서워 이걸 한다고? 키가 큰다고? 졸까 앙컷 왜냐? 181이라 강제로 미용사 머리를 자르고 귀 상처를 낸 30대 여자 손님 경찰에 출동하자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야 방어를 하면 왜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냐 이거 무슨 아니 이거 무슨 가불기야? 필살기야? 왜 항상 성추행으로 신고해? 막으면 신고하고 막으면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반격하면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성자가 붙어서 그래 성추행을 막으려면은 그냥 죽탱이 꽂아버리는 게 낫지 않아? 차라리 폭행이 낫지 않아? 어? 성자가 빠지잖아 차라리 접해버리는 게 낫지 않아? 마치 미용실 마감 이후 들이닥친 여자 손님이 시술을 받던 중 갑자기 화가 나갖고 미용사 머리카락을 자르고 귀에 상처를 냈다고 야 레오 게이야 조심해라 황당한 A씨를 향해 손님은 내 미용 경력이 10년이 넘었는데 의자에 안 자라라고 했다 겁먹은 A씨가 머리에 대해 설명하라는 순간 손님은 장가위를 들고 A씨의 옆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귀가 가위에 베였다 난 형 안티나 적용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키욱키욱 죄짓지마 형 응 알았어 A씨는 내가 강하게 나가면 더 큰일이 날 거라는 생각에 이성위를 잃지 않고 최대한 좋게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귀에서 계속 피가 나가지고 손님은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고 발뺌했다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도망가려고 런각을 잡았는데 응 무서워가지고 그때 팔을 붙잡고 어디가세요 보상하셔야죠 내 몸 왜 만져요? 성추행으로 신고할게요 결국 이성을 잃은 A씨는 손님을 아사바리 걸어갖고 넘어뜨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힘으로 제압했다고 경찰이 오자 행동이 180도 달라진 손님 먼저 폭행과 욕설을 했고 파마와 클리닉을 강매했다고 억울함에 A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건 당연히 깨물 정도는 아니지만 질려버렸다 일뿐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싶으면 일하기 무섭다 트라우마 생겼대 아까 그니까 무섭다니까 진짜 맛있어? 응? 아이고 면을 두고 아 극첨이다 진짜 강원도는 아직도 눈이 내리나 봐 와 제설 작업하는 거야? 근데 이주도에는 깜짝 더위 강원도 킹원도 지린다 2주전에는 더웠다가 신기하다 아 이 씹원도라니 강원도만큼 좋은 곳이 어딨어 난 진짜 나중에 전원 생활하고 싶어 강원도에서 물 좋고 공기 좋고 바다 있고 길 좋고 얼마나 좋아 강원도 최고야 최고 좋은 곳이 진짜 많아 강원도가 야 이거 큰일 날뻔했다 야 너무 야하잖아 이거 진짜 큰일 날뻔했어 펜트는 입었어요 죄송한데 이거 펜트 입었습니다 쌩꽁댕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근 아저씨 네티즌에 기부금 요청을 했다 전투 물자를 구매 위해서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변 고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하겠다며 이근은 네티즌에게 기부를 요청했다 럭셀 이근 대입니다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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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아프네요. 저번에도 이거 가지고. 아니 불법이잖아. 저길 왜 가. 불법은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불법은 팩트인데. 불법 팩트죠. 불법 아니라고 했나요. 근데 난 저 사람의 그 정신이 더 뭔가 좀 감성적인 좌파 맞네. 갑자기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몰아간다고요 저를. 아니 약자를 위해서 저 불법을 무릅쓰고 우리나라에서 죄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가서 직접 싸우고 몸소 겪고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게 법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자기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낭만파 윤태훈 존나 멋있다. 크크크 이러네. 와. 이게 내가 좌파짓이야?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 진짜로? 세상 너무 살기 팍팍하다. 진심이야? 그래도 이근 아저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잘못은 없다고? 근데 뭐 나한테 왜 따진 거야? 멋있다고 한 거 가지고. 뭐야 대체? 아 죄는 맞다. 불법이고 응원은 안 함. 그게 끝. 불법이지만 아 불법인 거 아는데 응원도 안 한다. 난 응원하고 싶네. 모르겠어. 왜 저런지 나도 이해가 안 가네. 난 응원하고 싶은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응원할게. 이근 파이팅이고요. 다음 봅시다. 차력사 대참사. 뭐 하는 거야? 죽은다. 없긴 해. 아저씨 나 좀 웃기네 쓰러질대요 아니 이 아저씨 존나 웃긴다 개인적으로 개콘 진짜 웃긴 편 한 편 정도 딱 그 정도의 웃음 타율인데 아니 너무 웃기다 근데 웃기다고 왜 웃으면 안 돼? 이것도 불편해? 웃겨서 웃었어 웃으면 안 돼? 좀 웃자 넘어갑시다 죽었다고? 너네 오늘 좀 과하다 내 생각인데 너네 좀 과해 오늘 보니까 쌍수 인생 역전 쌍수로 리얼 인생 역전 했다 이런 글들 한 번씩 판에 딱 올라오면은 야 진짜 나도 수술해볼까? 최고의 성형외과 홍보 방법은 이런 케이스들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내돈내산으로 사가지고 해가지고 정말 큰 성공을 맛봤을 때 그때 숨길 것이 아니라 원래 내 눈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나 정말 쌍수로 성공했다 하기 위해서 딱 올렸을 때 일단 눈이 좀 매섭죠? 살쾡해가지고 약간 안검하수가 너무 심했었다 눈썹을 맨날 이리 올리고 다녔어야 했었다 이렇게 들고 다녔었다고 안검하수 심해서 쌍액 시절 이것도 눈지방이 너무 많아서 쌍액을 못 먹어서 쌍액이 뭐야 발표야? 쌍커풀 액이 뭐야? 쌍커풀 액 쌍커풀 액이라는 게 뭐야? 쌍커풀 액이 뭐예요? 아 그 저 아이참 같은 거 그걸 보고 쌍액이라 그래? 별다줄 아무튼 쌍액 시절 이것도 눈지방이 너무 많아서 쌍액을 못 먹어서 속상으로 밖에 못하고 4번 덧바른 거임 대망의 쌍수후 절개 절개라는 것은 이제 요거를 잘랐다는 얘기 아냐 눈이 확실히 커지겠네 어허 그 다음에 위트임 뒤에를 좀 튀었다 아니 이렇게 이뻐진다고? 이 눈에서 이 눈이 됐다고? 어허 이 눈이 됐다고? 이 눈이 됐다고? 와 와 와 야 미쳤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자존감 존나 올라가긴 하겠다 여자들 하는 이유를 알겠네 어? 여자들 하는 이유를 알겠다 자존감 존나 올라가고 뭔가 제2인생 뭔가 캐릭터를 새로 생성하는 그런 느낌이 들겠다 그치? 원치 않는 캐릭터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야 돈 열심히 벌어야겠네 어? 나? 내가 왜? 난 쌍꺼풀 있어 난 눈 진짜 예뻐 나 진짜 예쁜 눈이야 내가 왜? 하려면 너희들이나 해 응? 유죄 참여 영통 잊었어? 너네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왜 하라고 하는 거야 응? 부탁 좀 할게 너네나 해 알겠지? 한다고 좋아지겠어? 이 눈 이 눈 이 눈 자연이야 자연이야 코트 눈 대무성 맨날 컴퓨터만 보니까 눈에 초점이 없음 야무지네 야 안되겠다 야 오늘 그 저기 짤보 형 내일하고 아 내일이래 짤보 형 일요일 날하고 내일은 성지합차 놔야 되니까 저거 하자 그 유저 참여 한번 하자 이따가 다들 영통 걸 준비해 알겠지? 응 딱 돼? 어 알았어 딱 될게 어 딱 돼 아니 진짜 니네 딱 돼 아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아 대신 100km 넘어가는 사람들만 해줘 100km 넘어가는 사람들 누가 더 잘생겼는지 한번 얼굴 비교해보자 알겠지? 돼지들만 해봐 내가 최고 잘생긴 돼지가 될 테니까 알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